제가 되게 웃긴 댓글을 봤는데 아니구나? 안 웃기다 잘 못 봤어요 아 왜요? 뭔데요? 뭔데? 해봐 봐요 해외 팬분인 것 같은데 누군가의 성대모사를 해달라는 것 같은데 누군가의 흉내하십시오라고 괜찮아요? 괜찮아요? 다친 데 없어요? 여러분 영빈씨의 급부상으로 인해서 제가 혼자서 1인 방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 누군가의 흉내하십시오 아 잠시만 제가 많은 분들이 그동안 따라했죠? 그렉 선배님부터 시작해서 존이 사랑해소 이런 거 저희는 랩바투리죠? 어디 갔다 온 거예요? 아 잠시만 아 잠시만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? 그 주제가 우리야 아 나